한국국토정보공사 동계올림픽은 평창, 도쿄, 베이징올림픽으로 연결되는 세계의 큰 메가이벤트의 첫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평창에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정말熱고 즐거운 것이라서 모두 모두熱고 올림픽을盛り上げていきましょう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저희 오마이걸 응원하겠습니다 세, 넷, 평창 화이팅!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올림픽도 구경하시고 평창의 아름다움도 보시고 가세요 무조건 평창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평창올림픽 파이팅!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미림의 왕!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파이팅! 온 스태프들이 엄청 지금을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파이팅!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파이팅! 평창올림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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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파이팅! 이웃나라 일본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달한 100일간의 응원의 세기 저희 주일 한국문화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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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